안녕하세요 버민다피처스 입니다. 자 오늘 만들거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거기서 나온 장면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터널 효과를 만드는 거에요. 만들기는 제 생각으로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제가 또 새로운 효과를 하나 배웠습니다. 100효과 중에 새로운 걸 또 알아냈는데 굉장히 유용하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배우고 나서 자 그래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구요. 우선은 해외투토리얼 하고 광고를 보고 그 다음에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투토리얼은 벤 메리엇이구요. 제가 가끔 하고요.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는 좀 개념 설명도 굉장히 잘 하구요. 또 만드는 신기한 것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를 보고 이제 제작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EJuice에서 선보이는 멋진 프리셋 팩을 소개합니다. 동영상 편집에 사용하는 트랜지션, 텍스트 애니메이션, 다양한 VFX 소스, 사운드, 인트로, 배경 등 5천여 개가 넘는 프리셋이 있습니다. 드래그 앤드록 방식으로 초보자분들도 사용하기 쉽게 제작되었습니다. 올인원 번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프리셋 팩을 따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매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위해서 무료로 스타트 팩도 풀고 있으니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자 뉴 컴포지션 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메인 컴포지션에서 FHD로 하나 만들고요. 프레임은 30초로 하죠. 24프레임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듀레이션은 10초로 하도록 할게요. 배경은 검은색. 자 다음에 다음에는 우리 만들 거예요. 요소들을 만들 거예요. 저 안에 있는 내용물. 막 지나가면서 자 그래서 우리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 건데 뉴 컴포지션 단축키로는 컨트롤 N입니다. 컨트롤 N을 누르고 여기는 스타게이트 패턴이라는 컴포지션을 만들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위드 위드값 넓이값을 어마어마하게 늘릴 거예요. 그래서 15,000으로 할 거예요. 15,000으로 할 거고 높이는 똑같습니다. 하고 OK를 누립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넓죠. 자 그래서 이제 요소를 만들 건데요. 요소는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뭐 나는 이런 패턴 만들고 싶다 하시면 만드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펜툴을 꺼내고 자 스트로크는 64 정도로 할게요. 64로 하고 색깔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로 하시면 돼요. 그 대신 조금 음 채도가 좀 밝은 거 있죠. 밝은 색들 그런 거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봤냐면 저는 주로 여기 앞쪽에다가 좀 많이 그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 그 터널을 지나갈 때 맨 처음 보이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몰아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선을 하나만 쓱 그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저 이름을 라인 01번 선으로 하죠. 선 01번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콘텐츠 쉐입 우리 스트로크에 약간 점박이로 만들 거예요. 점박이 대쉬 그래서 여기 보면 대쉬가 있죠. 대쉬 네 이거 플러스를 누르면 여러분들 점박이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지죠. 이렇게 너무 많죠. 네 지금 엉망이죠. 그래서 대쉬의 간격을 높이는 거는 이거예요. 대쉬 10이라 써져 있죠. 네 이거를 늘리도록 하죠. 한 60으로 하죠. 60 자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자 다음에 자 이 선을 하나 더 복사할게요. 컨트롤 D 복사해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좀 옮겨도록 하죠. 네 앵커 포인트를 움직이면 돼요. 여기는 거 네 뭐 나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앵커 포인트를 가운데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옮기셔도 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스트로크의 두께 있죠. 네 스트로크의 두께를 저는 40으로 할 거고요. 색깔도 좀 진한 걸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조금 뭐 대쉬 이거 있죠. 이것도 숫자를 좀 바꿀게요. 네 한 50 정도 어 이거 아닌데 선 2번으로 가서 네 아이고 네 스트로크의 대쉬를 50 이렇게 해서 좀 더 늘려보고 이렇게 랜덤하게 바꾸시면 돼요. 네 이거 뭐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숫자로 하시는 거예요. 두께라든지 등등 자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이렇게 길게 컴프의 크기맞게 자 그래서 펜툴을 꺼내주시고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그어봅시다. 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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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파도 모양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꼭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자유의 이거는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색깔도 좀 바꾸도록 하죠. 초록색 말고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조금 뭐 스트로크의 두께도 여러분들이 좀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한 50으로 하죠. 이번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렇게 좀 삼각형 같은 거 이렇게 좀 패턴 같은 거 좀 몇 개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피터를 쓸 거예요. 자 리피터를 쓸 건데 자 여러분들 여기 폴리곤툴 있죠. 폴리곤툴을 꺼낸 건데 폴리곤툴 어디냐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렉탱글이죠. 마우스 이렇게 길게 눌러주시면 여기 폴리곤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자 어디다 할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요. 저 지금 마우스를 놓지 않고 있어요. 저 삼각형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삼각형 자 마우스를 놓지 않는 상태에서 마우스 휠이죠. 휠 마우스 휠을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렇게 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로 두 번 하니까 삼각형이 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딱 그어주고 자 그럼 여기를 삼각형 패턴 이렇게 이름을 적어볼게요. 패턴 자 그리고 폴리스타 밑으로 들어가서 폴리패스로 들어가는데 사실 뭐 아까 나는 삼각형 못 만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3으로 돼 있죠. 이게 삼각형이라는 의미예요. 포인트는 자 그리고 아우터 레이디어스 이 크기예요. 삼각형의 크기 그래서 저는 여기를 80으로 할게요. 80으로 하고 너무 두껍네요. 이게 삼각형이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얇게 만들어줘요. 스트로크의 두께를 20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색깔을 좀 바꿉시다. 파란색으로 할까요? 아이고 그래서 바꿔보고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 계속 갈라지게 복사를 할게요. 자 여기서 add repeater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repeater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OK를 누르고 repeater가 들어가 있고요. 자 보면 자 삼각형이 이렇게 딱 보이죠? 네 보이죠? 지금 개수가 3개인데 그 개수가 3개인 이유는 repeater의 copy 있죠? copy 이게 몇 개를 복사할 거냐 물어보는 건데 저는 여기다가 음 40을 넣죠. 길게 내려드리죠. 자 그리고 repeater의 간격을 넓히는 건 여러분들 트랜스orm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트랜스orm이 되게 많은데 이건 폴리스타의 트랜스orm이고 여기 보면 트랜스orm이 하나에 더 있죠? 이건 repeater의 트랜스orm입니다. 트랜스orm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트랜스orm이 되게 많은데 이건 폴리스타의 트랜스orm이고 여기 보면 트랜스orm이 하나에 더 있죠? 이건 리피터의 트랜스orm입니다. 트랜스orm은 여러분들 위치, 크기 이런 걸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포지션이 X방향으로 옆으로 1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격이 지금 삼각형 간에 간격이 10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리죠. 한 100 마이너스 15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올리고 여기 살짝 회전을 주면 이런 식으로 패턴도 나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만들죠. 네, 이렇게 만들죠. 2도 이렇게 마이너스 2도로 하죠. 위로 올리죠. 방향을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도 여기서부터는 저도 살짝 막 헤매는 게 아니고 좋은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치 같은 거 이렇게 마이너스 3도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그래서 하나 만들었고 간격을 여러분들 넓히고 싶으면 넓히어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고 자, 다음에는 패턴 하나 더 만들게요. 네, 패턴 하나 더 만들 건데 오각형으로 좀 만들게요. 오각형으로 다시 폴리곤 툴을 꺼내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만들어주고 색깔을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죠. 노란색으로 하고 자, 여기는 오각형 패턴 이렇게 해보고 자, 폴리스타 패스 아우터 라디어스는 조금 작게 해야 되겠네요. 너무 크니까 한 80 정도로 하구요. 아까 마찬가지로 리피터를 하나 넣어가지고 또 리피터에 트랜스폰에 들어가고 자, 여기 카피부터 우선 개수를 30 정도로 하구요. 그 다음에 포지션을 좀 바꾸고 이번에는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리고 회전을 좀 주도록 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겹치게 해도 상관없어요. 겹치게 해도 상관없고 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스케일도 좀 이렇게 늘리던가 좀 다르게 신기하죠? 여러분들 리피터는 그냥 한번 쑥 한번 만져보시면 이게 대강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만들었고 자, 다음에는 이제 뭐 이런 패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꽉꽉꽉 채워도 상관은 없어요. 네, 상관없지만 패턴 만들기 좋은 거는 여러분들 프랙탈 노이즈라고 있죠? 자주 쓰는데 그거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빈 공간에 오른쪽 클릭 뉴, 솔리드 여기는 프랙탈 01번 이렇게 이름을 지울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효과중에 프랙탈 노이즈를 넣도록 하죠. 이렇게 넣을게요. 자, 넣은 다음에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패턴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계속 설명할 거예요. 자, 이렇게 우선 해놓고 자, 프랙탈 노이즈를 건드려보도록 하죠. 우선은 노이즈 타입에 들어가서 여기 블락으로 할 거예요. 블락으로 하면 이렇게 네모네집니다. 노이즈의 그 패턴이. 자, 그리고 여기를 좀 검은색으로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검은색으로 좀 만들어야 돼서 대비 컨트레스트를 숫자를 무진장하게 높일 거예요. 3500을 줄 거고요. 그리고 브라이트니스 지금 흰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900을 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쩐박이처럼 만들어집니다. 패턴이 좀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트랜스폰에 들어가서 이거에 이 쩐박이들의 길이 같은 걸 좀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크기를 자, 그래서 트랜스폰에 들어가서 유니폼 스케일링에 들어가서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하고 스케일 위드를 500으로 정도 하고 하이트를 높이를 80 정도로 할게요. 자, 그리고 컴플렉시티 복잡도 같은 것도 건드려볼게요. 4 정도로 자, 다음에 밑에 여기 서브 세팅 들어가서 여기 보면 서브 인플루언스 뭐 서브 스케일링이 있는데 이거 조금 건드려보죠. 이렇게 만져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약간 패턴이 자, 서브 인플루언스를 건드리면 조각들이 좀 많이 바뀝니다. 아마 그 흰색 블럭 같은 게 좀 덜 생길 거예요. 낮출수록 숫자는 네, 이렇게 미세 조종이라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건드려볼게요. 숫자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색깔을 입힐 거예요. 색깔 그래서 색깔을 어떻게 입히냐 흰색에다가 입힐 거라서 여기다 틴트 하나만 넣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틴트에 이번 색깔을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빨간색으로 바꾸고 자, 이제 어? 네, 아까 만든 패턴 왜 안 보이죠? 당연히 이게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블렌딩 모드 있잖아요. 블렌딩 모드 여기 프렉탈의 블렌딩 모드를 스크린으로 바꾸고 스크린 스크린은 어떤 거냐면 두 레이어가 있을 때 어두운 부분 있죠? 어두운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게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검은색이면 완전 투명하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네, 중요합니다 이런 건 자, 그럼 스크린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보이죠? 패턴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패턴을 뭐 물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저는 여기를 조금 더 꾸밀 거예요. 예, 꾸밀 건데 그런데 그… 펜툴 있죠? 펜툴을 통해서 마스크를 사용해서 패턴들을 좀 취합을 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펜툴을 꺼냈고 지금 레이어를 선택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랜덤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게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렇게 큼직하게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거는 좀 이렇게 조그맣게 엉망이네요 어쨌든 자 하도록 합시다 다음에 또 패턴을 또 만들게요 자 이거 복사할게요 Ctrl D 복사를 하고요 자 색깔을 또 딴 걸로 바꿀게요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할까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다 지울게요 M 을 누르고 여러분들 마스크 있죠 마스크를 싹 다 지울게요 패턴을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프렉트하시고 다 지웠죠 마스크 M 을 누르고 여러분들 지우고 다시 한번 펜 툴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또 마스크를 쓱 그려줍니다 초록색만 남기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좀 채워주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반복을 더 하면 돼요 네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한 두 개 더 할게요 그리고 저는 영상을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 했어요 저는 패턴 제가 프렉탈 노이즈도 여러분들 건드시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거 패턴 같은 거는 정말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프렉탈 노이즈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건드려보면서 또 공부하시면서 배워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드렸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대강 다 했어요 네 다 했고 자 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터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새로운 컴포지션을 한 번 더 만들게요 새로운 컴포지션 New Composition 여기는 Stargate Motion 이름을 지을게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다시 1920x1080인 FHD를 쓰고요 30프레임으로 10초로 하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누르고 자 우리 스타게이트 패턴 컴포지션을 쓰 갖고 옵니다 오케이 됐고 자 어떻게 애니메이션 줄 거냐면 터널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키를 줄 거예요 스타게이트 패턴에 P를 누르고 포지션 값을 주고 자 이렇게 해서 옮깁니다 대강 보면 마이너스 7500 0초에는 마이너스 7500 위치를 하고 10초로 가서는 그냥 끝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강 했어요 자 그래서 만들어주시면 이제 패턴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지나가게 되고 다음에 이제 우리 메인 컴포지션 갈게요 메인 컴포지션 가서 아까 스타게이트 모션 컴포지션을 갖고 올게요 갖고 오고 오케이 됐고 자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이게 두 개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저 패턴 있죠 패턴을 살짝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눕혀가지고 터널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만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거를 절반으로 갖고 갈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옮겨서 절반 쪽으로 갖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하려면 타이틀 액션 세이프를 켭니다 그리드 켜주고 자 여기 누른 거는 길게 눌러서 이렇게 켜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 컴포지션을 이렇게 슥 해서 대강 가운데 좀 가도록 옮겨주거나 여러분들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앵커 포인트 있죠 앵커 포인트 툴이 있는데 자 이거를 왼쪽에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왼쪽에 갖다 놓고 야 이거 스타게이트 모션 맞죠 네 이거를 포지션을 P를 누르고 자 960이죠 네 정확히 가 있네요 여기 Y도 540으로 하면 아마 정확하게 가운데로 갈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로 배운 효과예요 자 여기 효과 중에 CC 파워핀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이 효과는 한번 볼게요 어떤 건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건드려 볼게요 자 보이시면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뭔가 세우죠 자 보면 세워지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혹시나 이 효과를 쓰는 데 효과적인 데는 여러분들 그 핸드폰 화면 고정돼 있는 이건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고정돼 있는 뭐 TV 화면 광고판 뭐 핸드폰 화면 여기다 쓰면 굉장히 좋은 네 그런 효과예요 그래서 좀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효과는 뭐 크게 활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쓸만하다 효과는 자 그래서 제가 숫자를 여기 보면 좌표가 돼 있죠 네 이거 좌표를 제가 정해왔어요 정해와서 여러분들 그냥 따라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0 top left는 270 0,270 top right는 470에 마이너스 220 bottom left는 0,820 bottom left는 bottom right는 470,1300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됐고 자 이거를 반대편에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편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 자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 스타게이트 컴포지션 스타게이트 모션 컴포지션을 복사하고 컨트롤 D 복사한 다음에 자 레이어에 들어가서 여기 트랜스폼 중에 플립 호리전털이 있어요 네 이거는 수평으로 뒤집는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쑥 눌러주면 이렇게 수평으로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되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저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지금 보면 이게 패턴이 지금 똑같이 동시에 나오죠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거슬리기 때문에 자 이거 시간차를 조금 두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1초에서 시작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다른 느낌을 주죠 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부터 효과를 낼 거예요 네 효과를 낼 건데 오늘 그 글로우 효과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컴퓨터가 조금 느려질 수 있으니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자 우선 자 new adjustment 레이어를 넣고 여기를 효과 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좀 거슬리겠지만 여기가 좀 비어있죠 네 비어있는데 이걸 좀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효과중에 optics compensation 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렌즈 효과 중 하나에요 오목하게 만들거나 볼록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에요 자 이제 넣어볼게요 넣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오잉 네 효과가 지금 아 좀 나오긴 하네요 네 조금 나오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Optic Compensation 그냥 숫자를 지금 높이면 이거는 지금 볼록하게 만드는 거에요 그래서 점점 작아집니다 이 전체가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오목하게 만들면 만들고 제가 숫자를 120으로 이렇게 슥 늘리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넓어졌죠 그러니까 오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꽉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조금 더 이렇게 좀 좁게 더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효과 중에 warp라는 효과가 있어요 왜곡 효과죠 왜곡 그래서 OK를 누르고 warp 효과를 넣었는데 지금 warp 스타일은 지금 arc로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선 곡선 이렇게 된 건데 전 여기 중에 효과 중에 fisheye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어안 예 어안 그러니까 물고기 눈 어안 렌즈의 특징은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거는 더 크게 보이고요 멀리 있는 거는 더 작게 보여요 그래서 엄청난 왜곡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크기를 늘리면 네 가까이 있는 게 더 커 보이는데 이걸 반대로 뒤집을게요 마이너스 100으로 그럼 아까보다 굉장히 다른 왜곡된 효과가 만들어지죠 비교를 해보면 이거였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땡겨지죠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튜토리얼에는 없어요 해외 튜토리얼은 없는데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효과 중에 Q-saturation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네 알죠 색감 조정할 때 쓰는 건데 넣고 여러분들 이거 색깔 있죠 이렇게 바뀌는 거 이렇게 한번 애니메이션을 좀 줄 거예요 해외 튜토리얼에서는 그냥 Hue 가지고 색깔만 이렇게 바꿔주는 방식인데 저는 여기다 애니메이션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Hue-saturation 색깔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 키 프레임 찍히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네 보면 채널-레인지라고 그래서 여기다 키를 찍을 거고요 자 10초에 가서 채널-레인지를 건드는 거는 요거 다 아마 적용될 거예요 근데 저는 요거만 건들 거예요 이거 숫자를 이렇게 1 정도? 뭐 이 정도?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색깔이 점점 바뀝니다 바뀌죠 색깔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줄 거고 자 다음에는 이제 이제부터는 좀 효과가 티가 안 나긴 할 건데 이따 글로우를 많이 넣을 거거든요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뭐 넣을 거냐면 노이즈를 넣을 거예요 노이즈 노이즈를 넣을 건데 노이즈 효과 넣었죠 제가 여기다가 5% 넣었어요 노이즈 보면 살짝 지금 보면 이제 짬박이들이 좀 보일 거예요 여기 패턴에다가 이거 거슬리는데 왜 하나요? 물어보시는데 이따 글로우 효과를 넣으면 조금 더 조금 더 빛납니다 노이즈 효과를 넣으면 그래서 넣는 건데 지금 당장 티는 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넣을 거예요 가우시안 블러 자 그래서 여기다 3을 넣을 건데 뭐 이렇게 크게 티는 안 나지만 일단 글로우를 넣으면 또 조금 더 밝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우시안 블러 제가 3을 넣었죠 네 3을 넣고 자 이제 또 글로우 네 글로우의 복사의 연속을 할 거예요 자 자 글로우 효과를 넣읍시다 자 글로우 효과를 넣고 저는 지금 16비트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16비트 자 이거 누르신 다음에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8비트로 돼 있을 거예요 네 8비트로 돼 있는데 저는 16비트에서 작업할게요 조금 더 렌더링이 좀 오래 걸립니다 네 어쨌든 OK를 누르고 자 Radius 맨 처음 거는 30에 0.5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Radius 30 Intensity 0.5 자 그리고 잠시 접어두고 또 글로우를 복사합니다 Ctrl D 복사를 하고 자 이번에는 Radius를 100을 넣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점점 여기에 테두리가 점점 밝아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복사합니다 Ctrl D에서 3번을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Radius를 200으로 만들고 Intensity를 밝기를 0.7로 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복사를 합니다 글로우를 Ctrl D 복사해서 이번에는 Radius를 600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ntensity를 1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아 600 말고 400으로 합시다 400 자 그리고 Glow를 하나 더 복사할게요 Ctrl D에도 복사를 하고요 자 여기는 Radius를 600으로 할게요 이렇게 네 정신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Noise 효과를 하나 더 넣을게요 Noise 자 이제 넣으면 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보여도 이렇게 비교 Noise가 넣으면 Noise 없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Full로 할게요 렌더링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Glow의 차이가 그리고 가오시안 블러도 차이를 많이 나요 껐다 키면 그렇죠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아 그리고 저기 넣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게 보면 이 Glow가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생각되시면요 자 효과에다가 Curve 효과를 넣습니다 Curve를 넣어가지고 자 여기 아래쪽 있죠 네 아래쪽을 이렇게 싹 잡아당기면 검은색 부분이 좀 살아납니다 어 좀 많이 살아났네요 네 그쵸 많이 살아났죠 이렇게 조금 바꿔주시면 네 좀 잡아줍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렌더링을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혹시나 아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게 그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스타게이트 패턴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로고 같은거 있죠 이건 뭐 제 로고는 아니고 그 이거 있죠 이거 에펙 에펙 로고 근데 그냥 아무데나 그냥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Fill 어라 네 뭐 안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 그냥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뭐 여러개 넣어볼게요 이렇게 Ctrl D 복사를 또 넣고 Ctrl D 뒤쪽에 넣어보고 이렇게 넣으면 이게 아마 맨처음에 여기 보면 이거 보이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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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이거 A 보이죠 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다 로고 넣어가지고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꾸미시면 돼요 꾸미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으면 자 이게 제가 제가 만든건데 이거 제 로고가 들어가있어요 이렇게 자 요거를 복사를 합니다 Ctrl D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걸 스크린으로 바꿔요 그리고 뭐 회전같은거 좀 바꿔줄게요 이렇게 뭐 180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회전시키면 또 다른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Ctrl D에서 뭐 이걸 막 고집도로 세워보던가 이렇게 이런식으로 또 다른 패턴이 만들어지죠 여러분들에게 섞어서 계속 쓰셔도 돼요 이거는 멋있는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투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